3년 전에 아르바이트 같이 했던 여자분이 3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오빠네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술 한잔하자 집에서? 이거는 분명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있는 거죠 제가 남자 집에 간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3년 만에 전화와서 오빠네 집에서 술 한잔하자 하면 그거는 100%라는 거죠? 그쵸 200% 200% 아 그건 200% 아 200% 아니 저희 4명 중에 술 한잔하려면 누구랑 하시겠어요? 정시경 씨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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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원인이 스톤 쏴드릴게요 네? 네 돌멩이 여기다가 고속 같은 거 아 스톤 하세요 거기서 전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요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 마녀사냥이라고 JTBC에서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이 좀 봐주세요 혹시 슈퍼스타 케이 자주 봐요? 네 에이 진짜 네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귀엽네요 아 그게 화면 너머의 여성분들인데도 여성분들이 등장했다는 거 자체로 이렇게 스튜디오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또 새롭게 시도해본 그린라이터에서는 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뭐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우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들을래? 마녀 재판입니다 마녀 재판 마녀 재판 양서연 씨를 마녀로 제시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진짜 여운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는 그 정도까지 해주면 남자가 알아서 마녀인지 마녀가 아닌지 남자들이 그렇게 만들 안 좋은 건 남자들이 다 만들었대요 자 이번 순서 전에는 저희 남자들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여성분들을 모시고 좀 함께 이야기를 아 여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허무색치셨는데 이 코너 자체가 좀 옹졸할 수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남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좀 편파적이면서 주관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들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세상 속에 숨은 각종 마녀를 찾아내는 마녀 재판입니다 마녀 재판 마녀 재판 프로그램 최초로 마녀 사냥에 성공하면 화염을 왜 두 분만 계속 그쪽만 얘기하세요 우리 최대해 놓고 수주캐를 잡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성시경 홍석천의 남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돌상 뭐가 세 자 화염을 시키도록 화염을 시키도록 태워 아 저기요 한 번 또 폴리 좀 해주시죠 박정은 씨는 제 라디오에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잡지사에서 10여 년간 연애 파트 칼럼 리스트로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본인의 어떤 연애사를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이고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섹스라는 워딩을 표지에 올린 최초의 잡지가 코스톰폴리탄인데요 그 매체에서 이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제 일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연애 얘기 또 섹스 얘기를 취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섹스 칼럼 리스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리지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리지 몇 년생이죠? 저 92년생입니다 그래요 또 92년생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20대만의 사랑도 있고 22? 네 22 아이고 좋다 그럼요 송석천 씨는 야 송식이 형 씨 표정이 벌써 달라진다 근데 허지윤 기자는 좋다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리지 앞에서 왜 이렇게 속 묽은 성이 있니 저는 성욕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진짜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겁니다 아니 이혼한 이후에 성욕이 전혀 없다고 아까 저희끼리 얘기 머리털이면 순조로운 사람이십니다 사마천 사마천? 네 나은 고용하고 자 그 다음에 한혜진 씨 어우 정말 유명한 네 그냥 누가 보기에도 약간 마녀 스타일이신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혜진입니다 쟤는 저런 식으로 매트하고 살짝 나중에 전화번호 단단 저는 13년 동안 진짜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번호를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왜 홍석순 씨 번호 아 일단 한혜진 씨 뭐 연애는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요? 아니 뭐 그때 그때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때 그때? 킵도 하시고 멋지다 그때 그때 다 지거지슴도 하시고 이게 왜냐면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잠깐 얘기를 나눠봤지만 벌써 연애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스타일에는 다 좋지만 마녀에겐 걸리지 말자 그래서 준비한 마녀 재판 오늘의 마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마녀인지 영화 평론가 겸 작가 겸 기자 겸 기자 허지웅 씨가 겸 방송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녀 재판의 허지웅입니다 오늘은 마녀로 인해 인생 입구인 한 남자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과연 이 마녀는 어떤 유형의 여자일까요? 마녀가 맞기는 한 것일까요? 성북구 정릉에 사는 이 모 씨의 사연입니다 지난 96년 당신이 서울 소재 모대학교에 입학한 건축학도 이 씨는 교양 수업에서 같은 대학 음대생인 양 씨를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접근해온 건 양 씨 건축학교론 수업 듣지 않아요? 우리 숙제를 같이 하는 거 어때? 같이 하죠 들을래? 남중 남고를 낳은 이 씨는 적극적인 양 씨의 태도에 쉽게 마음을 열었고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사실상 데이트에 가까워집니다 나 오늘 생일이다? 우리끼리 파티할까? 아이 그래 나 오늘 정말요 너 방 잘 봐 잠든 척 입술을 허락하더니 부부가 아니고선 절대 하지 못할 부탁까지 한 양 씨 이에 둘의 교제가 확실시 됐다고 믿는 이 씨는 프러포즈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고백 당일 이 씨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양 씨 알고 보니 양 씨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종강 파티나 같이 들렸다 갈까? 줄곧 이 씨와 그 남자 사이를 오가며 애매한 행동을 취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큰 상처를 입고 긴 시간 연애 불능의 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양 씨는 이 씨에게 한 번도 사귀자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바람을 핀 것도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이 씨의 착각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었을까요? 과연 양 씨는 남자를 홀리는 마녀인지 아니면 그저 물수액 없는 여자일 뿐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양 씨 실명 양서연 씨를 오늘의 마녀로 제시합니다 양서연 당시 20살 오늘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 아 진짜? 환영합니다 건축학과 학생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음대생들 실제 수지와 이재훈 이런 모습들이군요 영화는 영화로 남겨둬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건축학교론을 못 봤거든요 아 진짜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요 솔직히 그런 여지 진짜 있어요? 너무 진짜 좀 후지부지처럼 보였거든요 요새 진짜 여행 같아요 아 지금 절자? 네 원주 접근도 하고 숙제 해달라고 하고 네 진짜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빨아먹는 거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뭘 그렇게 애가 많이 빨아먹었다고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귀엽고 어린 마녀라고 생각해요 어릴 땐 서투르니까 똑바로 남자가 대시를 하거나 확신을 주거나 했으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쁜 여자라고 하기에는 나이 서른 먹은 여자가 저렇게 하면 진짜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20대 초반에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를 때 마법이 마법이 레벨이 안 돼서 마법이 레벨이 안 돼서 아니 아니 30대 얘기를 하셨는데 저거는 그냥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인 거 같아요 그냥 성시경 씨는 어리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저 마녀가 수가 약한 짓을 하고 있다가 진짜 마법사가 나타나면 마술이 하나도 안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홍시경 씨에게는 살짝 동의하는 게 여자들끼리 저 영화를 보고 했었던 얘기는 지금 진짜 답답하다 그렇게 여지를 주고 단서를 주고 이렇게 나 좀 잡아주라고 손을 이렇게 뒤에 남겨놓는데도 그걸 잡는 대시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여자들로서는 저런 바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녀라고 믿고 싶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녀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지 저 나이 또래는 그냥 저럴 수도 있지 않나 그게 네 나이 또래야 네 저 나이 또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여지를 주면 그 뒤에는 알아서 자기가 좀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쑥맥처럼 그러고 있으면 답답하다 답답하죠 속 터지죠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그러다 보면 좀 힘 빠지죠 아 얘가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는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신호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이게 진짜 뭐 내가 괜히 들이댔다가 깨지는 거 아닌가 엄청 그 적정 수준이 뭐예요 대체 여자들이 생각하는 신호의 적정 수준 사인을 다 줬잖아요 첫눈 뭐 첫 첫 첫 이 방에 오는 거 첫 모든 게 첫 첫 첫이야 첫이면 남자가 알아 들어먹어야지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자기가 먼저 막 대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는 영화를 못 봐서 그런데 망 잘 봐야 돼 하면서 저거 내려간 건 뭐예요? 화장실 아 쉬하러 가려라 쉬 저 영화 저도 안 봤어요 신동엽 씨가 제일 좋아하는 쉬 아니 뭐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저히 좋아하는 남자한테 나 용다랑 볼 테니 망을 봐달라고 또 사운드가 또 들리잖아요 또 아무리 몰라서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널 믿는다 뭐 이런 신뢰의 표현인 거죠 신뢰를 얻으면 소변 소변을 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뢰를 아니죠 신뢰를 표현할 때 신뢰를 표현할 때 영오피실로 하듯이 소변을 아니 문을 열고 이제 그러니까 또 확정이란 게 있으니까 아니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했으면 없어요 소리는 안 들릴 때까지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요 좋아하는 호감이 있으면요 소변 들려주기 싫어요 언제까지 아니 안 들려 제가 가는 거 자체도 알리기가 싫어요 아니 안 들린다니까 아니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어쨌든 잘 크게 안 들려 남자는 서셨다니까 크게 들릴 수 있지만 여자는 조절할 수 있다니까 여자는 들려요 살짝 들리는데 근데 어쨌든 화장실 간다는 거를 해서 상상시켜 주기가 싫어요 그렇지 아니 죄송하지만 소변포는 일이 너무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오줌 말려니까 걸어가는 거죠 뭐지 아 오줌 말일까 그냥 그래서 참은 아니 이런 오줌 얘기해서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원래 문제가 이거였나? 아니 아니 이제 저 영화의 약간 장면 때문이라고 사실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할지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이렇게 잘 흘려주고 메이드가 됐을 때 잘 흘려주고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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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는 거죠 매력을 거기에서 그 화제에서 나오세요 이제 아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아 중고 농밭에 계신 거예요? 아 참 그리고 뵀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면 사실은 남자한테 제일 좋은 여자 한국 여자들은 내가 봤을 때 좀 특징 하나 있다면 이 튕기는 거 튕기는 거 한 번 가서 이렇게 말하면 세 번 튕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갈 때 이렇게 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호주 여자들은 안 그래요? 호주에서 한 번 이렇게 고절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가면 그때부터 4대기 맞아요 아 근데 훨씬 좋다 근데 그게 4대기 또 좋다 아니 4대기라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더 훨씬 클리어하네요 그럼요 솔직히 이렇게 만약에 술 차례에서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 시키는 게 그냥 같이 한잔하고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사귀자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뭐 튕겨봤자 뭐 왜 튕기냐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장면만 봤을 때 귀에다 이어폰을 꽂아준다 귀를 허락하는 건 장난 아니에요 뭔가 되게 예민한 생각이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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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이어폰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진짜로 완전히 사실상적인 메타코가 귀가 중요한 성감대 중에 하나인 것은 현실이잖아요 미국의 보드랭귀지 전문가 토니아 레이맨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시면 두 사람 중간에 거리를 좁히거나 호감을 표시하고 싶을 때 매개물을 통해서 접촉하기라는 방법을 그렇죠 물을 통해서 먹던 음식을 건네면서 살짝 살이 닿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어폰도 되게 귀라는 것은 되게 내밀한 혹은 성감대 와도 통하는 부위인데 거기 꽂던 거를 이제 다시 꽂아줬을 때 뭐 묻어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 진짜 깨겠다 와 귀지가 이만 아 왜 이래요? 귀가 기름기가 많아 원래 아니 근데 검정색 스펀지면 귀지가 많아 그게 아니고 콜라스틱입니다 그거 똑똑한 사람이 아까 만든잖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살이 살짝 닿으면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아 그럼요 왜 영화 보러 가서 이렇게 무릎 닿으면 진짜 신경 쓰잖아요 어렸을 때 막 아 지금 닿는데 얘도 그런 생각을 할까 죄송합니다 자리 잠깐만요 들어갈게요 할 때 일부러 이렇게 쑥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살짝 닿게끔 졌다 그런 거 말고 아니 내가 내 데이트랑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우린 아직 손도 잡은 사이가 아닐 때 이렇게 살짝 닿으면 그게 되게 크잖아요 그냥 전 혼자 있을 때 지나가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건 다 알아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요? 신성엽 씨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모두 사실입니다